무빙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도 액션할 때 선배님이 하신 거를 많이 봤었어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배웠던 거는 태권도를 처음 배워봤어요 제가 태권도를 파란띠입니다 아 파란띠 청띠 파란띠! 파란띠 시범은 자기 아들 아니면 안 봐! 파란띠 면은 거의 흰 띠랑 같다고 보면 돼요 자 태권도 파란띠 네 해보겠습니다 아 파란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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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정도면! 제가 지드래곤을 너무 좋아해서 옛날부터 많이 했었던 건데 아 아 아 영원하쭈 알았던 사랑도 사무가 왜 이렇게 부활할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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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빙의 힘숨진 반장 역할로 혜성같이 등장한 신인인 줄 알았으나 알고 보면 잔뼈 굵은 9년차 중고 신인 이제는 라스트 출연으로 예능까지 도장깨기 하러 왔다는 확신의 야망캐 김도훈 안녕하세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텐데 아마 무빙 혹은 7인의 탈출이라는 드라마로 알아보실 것 같습니다 데뷔 9년차 김도훈입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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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딱 훈남 스타일인거 그러니까! 아주 인성도 좋으시고 느낌이 그냥 그 시선을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야 여태까지 크게 거슬리는 게 없었어 아 그러면 아 저 자리에 있으면 껴들고 싶을만한데 오우! 오늘 라디오스타에 거는 기대가 크시다고요? 아 네 일단은 처음에 이제 라디오스타 제이가 왔을 때 와 대박 이랬는데 바로 어 근데 이거 내가 나가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밌는 얘기를 할 줄도 모르고 근데 아버지께서 이건 꼭 나가야 된다 아 아버지가? 네 라고 하시면서 바로 박준영 선배님 편을 딱 보여주시면서 아 박준영 G.O.D. 박준영 선글라스 알랄라 네 그건 신뢰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더 약간 답답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스타일이 다른데 예능 쪽에서 라디오스타는 정말 큰 무대잖아요 이거를 잘 이렇게 경험해서 좀 예능도 잘 하는구나 라는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저를 또 하나 설득하셨던 게 장도연 선배님을 진짜 좋아하세요 아버지가요? 네 아버지가 배우신가? 아니 근데 그거 놀리지 마십시오 그거 놀리지 마요 그리고 또 항상 아버지가 집에서 저 장도연 선배님이랑 닮았다고 실제로 제가 작년에 온웨어 됐던 단막극 중에 고백공격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거 때 머리가 약간 지금 장도연 선배님 기장이었어요 시청자분들도 되게 장도연님 닮았다 이런 얘기도 진짜요? 네 사실은 만나 뵙고 싶은 분들이 좀 많았어요 일단은 이세훈 선배님 제가 UV방을 너무 좋아해서 저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봤거든요 저가가 섭외 들어가겠네 저도 꽁트 너무 해보고 싶어서 저희 배우분들도 열려 있습니다 저도 퓨어한 그런 배우를 원했는데 맞춤 잘 됐네 맞춤 잘 됐어 잘 걸렸다 저희가 근데 유튜브라서 네 페이 같은 게 그게 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꼭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올 때 맛있는 것도 좀 사올 수 있어요 오우 고감이라도 주세요 오우 특별히 웃길 줄 아는 재규는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맞아요 열심히 써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예능인들 중에서 예능 마스터들 재석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잘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민재씨 같은 사람들이 힘들어 자기 주관이 있었으면 자기 주관이 있잖아 확실하게 근데 되게 어떻게든 같이 해보고 싶은 욕망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캐릭터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장혁씨가 예능 쪽에서 그래도 꽤 많이 소호가 되는 게 장혁씨가 순수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구 놀이가 좋아 타격감죠 타격감 여기도 고른 스타일이고 여기는 알아서 놔두는 스타일 예능 욕망 개죠 김도은 홍석철의 보석으로 예능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요? 맞아 보석금에 나오셨었죠 석천이가 석천이가 그거 아주 유튜브 하나 잘 팠더라고 맞춤형으로 아주 석천 다 찍으면 좀 뜨거든 네 아 아 아 아 아 아 부럽지 사실 그것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가 원래 인스타를 그때 당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DM 같은 걸 잘 몰랐어요 근데 그 화살표에 알람이 떠 있길래 들어가 봤더니 토니홍이라는 계정으로 홍석철 토니야? 토니홍이야 토니홍 SNS에서 그래? DM이 와 있는 거예요 토니홍 이게 뭐지? 해가지고 봤더니 어 도훈씨 드라마 너무 잘 봤어요 뭐 건승하세요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뭐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답장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 10분 뒤에 실장님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홍석천의 보석함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질 건데 한번 게스트 섭외가 왔다 해가지고 어? 이거는 무조건 나가야겠다 뭔가 홍석천 선배님이 픽하면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뭔가 타이밍이 되게 운명적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출연하게 됐습니다 나가서 오홍석천씨 처음 봤는데 어땠어요? 어 사실 처음엔 조금 서운했어요 왜? 왜냐면은 제가 21살 때 선배님이랑 같은 드라마에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아 홍석천이라 네 그래서 뭐 리딩이나 회식 때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워낙 만나는 인맥이 워낙 넓으시다 보니까 그때는 못 보셔야 했구나 네 그때는 이제 기억 못 하셨구나 네 당시 보석은 누구였어요? 그때 당시에 보석은 이제 여진구 형 아아 홍종현 형 네 그때는 뭐 눈이 안 갈 자네 아아 어 여진구 쪽으로 갈까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선배님이 너무 미안하다고 이제 저보고 이제 도나 이제 네가 원픽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네 마지막 장면이 홍석천씨 이마에 이마 피스하고 하는 게 마지막 장면이었던 거 같은데 네 갑자기 애 떘って 이번에 무빙이 아주 잘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주 인기를 잘 실감하고 있다 이제야 조금 간혹 가다가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그전에는 마스크? 모자? 이런 거 하나도 신경이 안 썼는데 조금 재밌었던 게 원래 늘 가던 편의점이 있었어요 이제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나오고 편의점을 갔는데 어? 배우 아니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늘 갔었는데? 그래서 언제 이 동네로 이사 왔냐고 그래서 저 매일 여기 왔는데? 그랬더니 못 알아보시고 그래서 그제서야 알아봐 주셔서 되게 신기하다 이러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같이 출연했던 이정하라는 배우랑 같이 야구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한번 같이 가보자 했는데 이제 팬분들이 막 엄청 몰려오시는 거예요 야구 보는 중에도 계속 와서 사인이랑 사진 찍어달라고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데 경기가 끝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다 줄을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못 나가고 있으니까 거기 야구장 경호원분이 직접 차까지 데려다주시고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시는데 아버지가 좀 관심이 많으신데 네 아버지랑 어머니가 진짜 좋아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항상 집에 가면은 이렇게 이름 명단을 적어 놓으셨어요 뭐라고? 사인해놔 이렇게 이렇게 미리 이렇게? 그러면 인기가 확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해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빠도 잘 모르시는 분 이름까지 써놓으시는 거예요 부탁받아서? 아니요 그분은 부탁을 안 했는데 아버지가 해서 드리는 거 아! 그런 경우가 있어 아! 그런 경우가 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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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사랑하고 싶으니까 예상에서 탐나는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아버지 캐릭터가 좋은데 그러시네 네 무빙에서 아무래도 액션씬이 있다 보니까 포스터 장혁을 꿈꿨다 장혁씨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네, 선배님 실제로는 처음 봤습니다 맞아요, 액션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무빙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도 액션할 때 선배님 하신 거를 많이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진짜 사나이에서 그 절권도 하셨던 것도 되게 인상 깊게 봐가지고 그래서 선배님처럼 좀 멋있게 액션 해보고 싶다 아, 그럼 뭐 배웠어요? 그래서? 어... 이제 뭐 액션스쿨 가서 이제 합 몇 번 맞춰본 거랑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배웠던 거는 태권도를 처음 배워봤어요 아, 그렇구나 네 왜냐면은 발차기 같은 거를 제가 따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아, 그래서? 한번 태권도를 배워보면 촬영할 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아, 나를 보고 싶구나 그래서 장혁께서 뭐 이제 액션 오늘 뭐 좀 보여줄 게 있어요? 아... 아니 근데 난 보니까 얘기 들어보면 약간 허접한데 뭐 보여줄 게 있나요? 지금 도웅이 여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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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가줘야 돼 아, 나가줘야 돼 일단은 제가 태권도를 파란띠입니다 아, 파란띠 청띠 아, 파란띠 청띠 파란띠요? 파란띠 파란띠 시범은 자기 아들 아니면 안 봐 파란띠 면은 거의 흰 띠랑 같다고 보면 돼요 자, 태권도 파란띠 오, 오 네, 해보겠습니다 아, 파란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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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럼 그 정도면 괜찮아요 아니 근데 이 지금 레벨에는 이게 맞는 건데 아니, 아니, 아니 그래도 그나마 당연히 옷을 잘리고 와가지고 후두둑 소리가 나가지고 어, 그냥 옷은 잘리고 왔다 그 정도 아, 근데 사실 거기 관장님도 사실 저 검은띠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러지 마세요 갑자기 파란띠라고 하고 저렇게 하니까 되게 잘해 보여 4세대 액션배우죠 파란띠 김도훈 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무빙에 합류를 할 수 있었다고요 네, 무빙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캐스팅이 된 건데 대본을 맨 처음에 받았어요, 오디션 보기 전에 근데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더 생기니까 여유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오디션장에 가서 이제 리딩을 했거든요 그때는 어떤 역할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봉석이라는 캐릭터로 이제 리딩을 막 했어요 저도 몰랐는데 종이를 넘기면서 이렇게 손을 떤 거예요, 제가 네, 하면서 대사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아,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이 생각을 손이 막 떨렸어 네, 손이 떨리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심지어 거기 계셨던 PD님이 저희 회사 실장님한테 전화해서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아, 진짜로? 그래서 회사 실장님도 한번 병원에 가보자 해서 검사까지 받아왔어요 아, 진짜로? 수전증 검사를? 수전증 검사를 아, 진짜로? 아, 그전에는 그렇게 안 떨었어? 좀 긴장되면 떨었는데 저도 제가 심하게 떤다는 걸 그때 안 거예요 아, 그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파 보일 정도로 떨었구나 아, 진짜요? 아까 이거 태권도는 안 떨었어요 아, 그때도 사실 더 잘할 수 있는데 떨어가지고 떨어가지고 내가 그때 더 잘할 수는 없었어 이거 떨려면 흘리는 수준까지 가야지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제 오디션을 한 시간 정도 보고 나갈 때 아, 그래도 여기서 뭐라도 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감독님 저는 사실 봉석이라는 캐릭터로 오늘 리딩을 했지만 강훈이라는 캐릭터를 너무 해보고 싶다 이 자리에서 네, 왜냐하면 실제로 대본 봤을 때도 이상하게 좀 눈이 더 많이 가고 좀 더 이입이 잘 되는 게 그 캐릭터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캐릭터가 가진 서사나 감정에 제가 조금 더 잘 몰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제 보통 캐스팅이 된다고 하면 일주일 안에는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여쭤보면은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만 하시니까 나 안 됐구나 하고 있었는데 3개월 뒤에 그 강훈이라는 역할로 캐스팅 됐다고 아, 그래? 아, 우리 저기 보니까 무빈 촬영장의 분위기 메이커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성대모사를 준비했어요? 아, 그럼! 장치네, 장치야! 너무 재밌을 것 같네 아, 성대모사 누구? 제가 지드래곤을 너무 좋아해서 옛날 부터 많이 했었던 건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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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영원한 줄 알았던 사랑 다 웃어무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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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잘해! 나이가 들었잖아 어른이 되나 봐요 왜 이렇게 부활할까 잘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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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럼 이게 얼굴이 약간 지드랑 비슷하네 아, 약간 또 그럴 수 있네 아, 그러네 되게 연습 많이 했네 이거 아니, 여기 내가 보니까 지디하고 저 주시오쪼만 있으면 든든하겠어 얘는 몇바퀴 돌으시겠다 어디 가서 한 5분은 때릴 수 있어 그치? 너도 단말이야 과장님도.. 너 그게 단말이구나 아니요? 왜 이렇게 하는거에요? 과장님도 영이 너무 좋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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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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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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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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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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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아주 눈도장을 제대로 찍으셨다고요? 칠인의 탈출이라는 드라마에서 K라는 역할 그 친구가 극 중에서의 최종 빌런 같은 인물이에요 되게 신기했던 게 제가 맡은 역할이 나중에 극 중에서 성형 수술을 해요 그래서 엄기준 선배님이 돼요 주단태 가는 거야? 근데 약간 그 사이 비슷해 김수룩 작가는 악역은 무조건 주단태거든 주단태하고 같은 역할인 거야? 모든 씬의 모든 대사를 선배님이랑 저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했어요 같은 대사를 그러니까 이제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선배님 앞에서 선배님이 해야 되는 대사를 제가 쳐야 되는 게 근데 선배님께서 먼저 찍찍 연기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라 해서 그 경험이 아마 이 드라마 아니면 못 해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요? 네 A 무빙의 반장 역할입니다 우리 쪽 김도훈 씨가 현실에서는 특급 모범생이었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공부를 그래도 나쁘지 않게 했었어요 어디에요? 지역에? 용인 쪽에서 초중고를 나왔는데 수학이랑 과학을 좋아했어요 아, 그러면 또 그럼 일단 가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학교 안에 영재학급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시험을 봤는데 붙은 거예요 아, 그래? 근데 그 다음부터 왠지 내가 나 그래도 영재학급, 영재인데 시험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대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응용 물리 영재반을 모집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영재인데 한번 가서 시험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또 붙은 거예요 오, 그렇네 근데 거기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다 과학골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에요 아, 그래? 네 그럼 나도 과학하고 가야지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오, 그래? 그렇죠? 네, 입시반을 위해서 또 학원을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좀 다른 걸 해보고 싶다 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랑 영화 보는 거 좋아했으니까 연기에 연자도 모르고 그냥 나 연기해야겠다 해가지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아, 그래? 네, 그래서 그때 집 분위기가 진짜 많이 안 좋았는데 그렇지! 영재인 줄 알고 배우겠다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지만 약간의 좀 기대감이 있었나 봐요 개원예술고등학교 여기를 붙으면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입시가 2주밖에 안 남았을 때였어요 해가지고 그때 막 바짝 막 연기학원 가가지고 막 연기까지는 아니고 동화책 읽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막 배우고 해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2주만 해요? 네 아니 근데 보니까 이 친구가 보니까 뭐 개원에 수석으로 했어 어? 왜 그 얘기 안 했을까요? 아, 진짜? 아, 그런 얘기를 왜 안 해? 대본에 퇴기 그런 거는 그렇구나 하셔야죠 아, 정말? 아니, 2주 하고서 그 수석은 쉽지 않은 거야 연기를 어떻게 2주 하고 수석을 하지? 아니, 저는 성적이 좋아서 네 성적 점수로 아니, 개원예고 수석이면 대단한 거야 그래? 그래?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